팀까지 나누는데 여러분이 계속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 마이 골 어허?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또 모셨습니다 어허 또 모셨습니다 어허 정말 스태프를 빼기 힘든 분들을 모셨어요 힘든 분들? 정말 힘든 분들 잠시만요 트와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은 어른들도 또 좋아한다면 이제는 좀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아 10대 10대 이런데 왔어? 자 전주만 들어도 누군지 딱 가자! 가자! 최고의 행사의 다리부를 모시겠습니다 아이돌 아이돌 분들인가? 나와주세요 여기에서 공연하고 따라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어?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뭐예요? 형이 형이 형 아니야? 형이 형 형이 형 엉덩이 형 꼬리ů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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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않아? 정 이거 누구야? 아닌지 알아? 뭔 유혹하게 아니잖아! 맞어, 아닌데? 아니잖아! 서진순 아니야? 흘러버릴 이 노래는 흘러버리세요 또 있어! 안 돼, 선생님!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한길이 다 트지 않고 사랑하는 의미가 싶고 한길을 살고 싶음 한길을 살고 싶음 한길을 살고 싶음 어! 와, 화려하시다! 앨범 때문이다! 유명한 노래가 너무 좋아해 우리 나만 하나 봐야 돼, 인연 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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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가 정말 예뻐요. 진짜 재밌다. 아,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닮은 모창가수 현숙이입니다. 현숙이, 현숙이, 현숙이. 네, 우지에게 반갑습니다. 영원한 목포의 오빠죠. 남진이를 닮은 모창가수, 림진 인사되겠어요. 림진 인사되겠어요. 아, 림진. 닮은 가수 김혜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림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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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성형님 메뉴 오셨는데, 닮으셨어요. 저렇게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죄송한데요, 쪼대손님 또 계신가요? 네. 아니, 선생님. 선생님 뭐銀질대. 와,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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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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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우와, 우와. 닮은 신분 아니세요? 닮은 신분 아니시죠? 맞는데? 맞는데? 2분만 진짜세요. 맞는데? 저만 진짜입니다. 2분만 진짜. 선생님,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는 마이크를 쳐야겠습니까? 선생님, 마이크 쳐야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선생님, 너 와, 지금. 지금 갑자기! 지나가시나가? 선생님, 지나가시나가? 아니, 어디 가시나가, 지금. 가다가 뭔가 봐도 다 아는 사람이. 무대에 한 번씩 섰던 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하시는 거면 자주 뵈요. 아니, 선배님들 행사 엄청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너무 많지. 네. 한 달에 한 50개. 아, 진짜요? 이 나이에 짜집고 50개. 선생님, 저희가 오늘 행사를 다녀야 되는데 행사 노하우 같은 거, 선생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행사 한 게 51년째입니다. 측흥. 애들이. 네, 애들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항상 반짝반짝해요. 3만 3천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그중에 한 두 개만 좀 수위로 좀. 아, 예, 예, 예. 부여 낙화한 백사장에서 개 대회를 해서. 네, 개 대회요. 1등이 520만 원짜리야. 이것으로써 국평일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밀짐 묻었으면 완전 변경. 딱 안고 와. 잠깐. 이 개가 5천만 원이예요. 이 사람 왜 5천이야? 말을 하면 대답을 해요. 이 개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래요, 해봐. 저 개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야. 일요일 다음이 무슨 요일이요? 개가.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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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좋아하시죠, 그럼. 고마운. debate이. 할말만 하시고 딱 가시죠. 세 분이 행사장에서 필살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했을 때 관객분들이 좋아하신다 이런 거 하나씩만 가르쳐주시면 도움이 그래요 일단 남진상 선생님 보면 골반이 골반 아따 남자는 골반이죠 아까 봤습니다 차태형 되게 어색해 비싸 이거 세미쪽으로 내바더니 얘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집에 들어가 phys마 자석을 해서 여기서 불려 한번 그냥 탁 저 사람이 여기서 일단 행사 가서 하면 돼요 네 이런 것도 낚지 않아요? 일단 목소리가 코소리 dostęp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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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좋은 기술이네, 춤추게 만드는 거. 이거 완전 좋은 기술이네, 춤추게 만드는 거. 춤추게 만드는 거, 춤추게 만드는 거. 기본적으로 무대에서 쫄지 않는 그런 거죠, 자신 있게. 제가 차고 나가요, 그냥.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을 퇴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행사로 또 가셔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다 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확실하게 에너지들이 있으시네. 고생하세요. 수고 XML